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외출해 볼게요 오늘 프라다 버킷 했었고요 가방은 디올 가방 그리고 속에 코스 가디건 입었어요 그리고 코트는 유니클로 거고 바지는 지난번에 산 오라리 벤츠 신발은 아월레가시입니다 이렇게 입고 한번 나가 볼게요 1컵 제가 마지막 파이나문 하나 뱃었어요 3시 좀 넘어서 왔는데 다 솔드아웃이라고 하나 남아서 하나 테이크아웃 해가는 중이에요 죠 4시 2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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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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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봉쥬로 파일. 귀여운 파일을 짱 올리면은. 귀여운 느낌. 서어 어린이집 가기 전에 다 쏟아놓고 간 자동차 장난감들이에요. 서어 오기 전에 한번 치워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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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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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저는 서우 장난감 가지고 있는 것만 샀어요. 그리고 햄버거 먹고 이제 가려고요. 빨간 비닐봉다리 시몬스 그로스리 마켓에서 사온 거예요. 요새 까다가 햄버거 만들기 그리고 아이스크림 만들기 서우 장난감 주려고 이거 샀어요. 농구공도 사고 싶었는데 뭔가 사면 나중에 별로 쓸면 없을 것 같아서 안 샀고 귀여워서 병따기 하나 그리고 무료로 가져가라고 나눠주던 퍼춤 쿠키 올해는 좀 행운이 따르길 바라며 요런 것들 집어왔어요. 서우 뭐하느라고 바빠? 바빠서 일하는 중이야 지금? 일이 많이 밀렸어? 근데 왜 오늘 이렇게 먹방은 일이야? 일해내고 있어? 뭐 바빠? resser fix a heart attack 뒤쪽이 일하네 아무것도 pastors 이INGING ess 야 발 발 시작 이번 오늘 czyć 한글자막 by 한효정